기상청은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일부 해안에서 지진해일로 0.5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해일의 도착 예상시간은 포항은 저녁 7시 17분, 강원도 강릉은 저녁 6시 29분 등이었습니다. 현재 포항에서는 별다른 피해 상황이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일본에서 여진에 따른 추가 해율 피해가 있을 수 있어 해안가 지역은 당분간 안전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